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기아 K5 24년형 가솔린 2.0 하이브리드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시 무보증 기준, 장기렌트 월 61만 8천원, 리스 월 65만 5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32만 1천원, 리스 월 36만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55만 9천원, 리스 월 60만 1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시 무보증 기준, 장기렌트 월 56만 2천원, 리스 월 57만 9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33만 1천원, 리스 월 35만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50만 3천원, 리스 월 52만 5천원입니다. 60개월 진행시 무보증 기준, 장기렌트 월 53만 5천원, 리스 월 53만 1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34만 2천원, 리스 월 34만 2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47만 3천원, 리스 월 47만 7천원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에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,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차종 장기렌트 월 리스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합니다.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